늠 jotka 나는 진짜로 얘가 초능력자 라고 믿어? 그거 연수하면 되는 거 아냐? 천리안 있자해서 천리안 당선에서 부터 호흡이 필요하다 당선에서 부터 호흡을 야,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믿는다는 거야, 안 믿는다는 거야 보민아! 그라고 그 초능력 같은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, 어? 봉배, 책 봐 너희 염색해 주세요 엄마